어째서 전하를 시해하려고 했느냐? 바른대로 말을 하면 살길이 열릴지도 모른다. 전하를 시해하려던 게 아니오. 그럼. 조귀인을 찾으러 갔었어. 조귀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? 조귀인과 무슨 원한이 있어서. 내놈이 조귀인이 대골에 들어오기 전에 정분을 통했다는 바로 그놈이냐? 죽이시오. 살려주면 또다시 조귀인을 죽이러 올 것이냐? 죽이시오. 그놈 큰소리는 내가 네놈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큰소리를 치는 게 아니냐? 조귀인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딸이 보고 싶어서 온 거겠지. 그래. 딸까지 죽이고 싶진 않겠지. 왜 나를 살려주는 거요?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유를 말해주마. 받아. 오세요. 고맙습니다. 예상 B Er